자 플라나 스페어로 들어온 일행 얘네들이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기사단? 슬럼리아 슬럭 솔람리아 기사단 뭐있냐? 오 칼벤의 보호책직이라니? 아니 칼벤이라니? 저것도 예 뭐 꼭 필요한건 아닌데 있으면 좋죠 특히나 무적구체 뉴클래스의 무적구체를 무적구체가 가장 무제가 되는 어 사후확인 프리스틱 사후확인 귀족 사후확인? 사후확인 여기 왜있어 마법관통도 좋지만 마법관통도 있지 마법관통은 어 어 하나만 사라지고 무적의 구체가 무적구체가 7레벨이었나 6레벨이었나 그런데 이 시크릿워드가 무적구체를 해제를 못하는게 참 좀 좀 그래 시크릿워드가 무적구체를 해제해 해야되는데 8레벨이하니까 무적구체를 해지는 못해 이씨 이건 무적구체를 하급무적구체 무적구체 대신 한번이죠 무적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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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참 그 애매해져서 디스페할 방법이 없어 물론 아 디스페이 물론 저도 레벨이었나 무적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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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딱 공포저항 하나 걸어주고요 기본으로 네 빙고님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서 음.. 혼란 한번 갈겨주고요 디스페부터 날리네 근데 안 까였어요 안 까였어요 디스페 안 당했어요 자자자 윈스크 프리스티스부터 발리고 너도 프리스티스 프리스티스 프리스티스부터 죽어 죽어 여기부터 오케이 쟤 너 뭐하냐 썬드야 썬드야 어 썬드 또 때리긴 때리네 뭐하냐 또 팔꺼죠 오오 텐서 변신 텐서 변신인데 이미 난 있잖아 어 소지품이 가득 찼데요 스읍 야 이건 이건 정말 많이 나온다 뭐야 뭐야 패널 잠깐만 이건 뭐라고? 패널 야 마비볼트가 있어? 야 저거는 모아둬야겠다 막 쓰는게 아닌데 얘네들이 지금 마비볼트 주는건가? 아 아 그러네 마비볼트라니 이거는 어디서 파는것도 못봤는데 내가 좀 유니크한 볼트인가보네 자 얘도 얘도 있겠지 얘도 있겠지 뭐가 있냐 자 아 이건 정말 쓸데가 없는데 다트 아 이건 생성비 다트만 열심히 생성해라 인마 너 아 이거 팔아 이거 팔아 아이씨 쓸자리가 없어 팔아 팔아 야 너 뭐하냐 혼자 빨리 와 인마 자작 한번 더 하구요 예스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하플링이네 듀엘러가 아니라 정말 하플링이네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자 맷지 데리고 왔으면 뭔가 반응이 있었겠는데 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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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원의 개가 생각난다 여행이네 해피해피 저이저 해피해피 저이저 하그네 자 백오람죠 좋아 좋아 알로라 야야 너 혼자 가서 뭐할려고? 어 챔피언이 좋아 좋아 내가 챔피언의 힘을 쓰고 변하면은 꽤 강해지죠 여기서는 네가 못방해라 진짜 못방해 정말 잘할 수 없음 진짜 못방해 진짜 못방해 진짜 못방해 진짜 못방해 진짜 못방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잔치를 계속하자고 잔치를 계속하자고 아니 저게 어디서 잠깐만 일단 하급조분 저장기에 넣어도 클레링마법이 클레링마법이 1,2레벨이 정말 좋은게 많은거 같애 자 사일런스와 파멸 아 그 파메 아 뭐야 이거 파메고와 사일런스 상급조주 파멸사일런스면 사일런스 거의 걸릴걸 진짜 자 자 고우 고우 야 고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잠시 잠시만 나 지금 멍하고 있잖아 멍하고 뭐하고있냐 쟤 마법 사용수 있는데 아하 나 미지갔다 K.R.D K.R.D 썬드 기절 기절 걸렸어요 아아 아이씨 몇가지 기절 걸렸어 아 나 뭐..뭐..뭐하고 있었냐 쟤 보호막 먹은거야 어 주문트리거 방패 방패로 매직미사일 원천 봉쇄하고 주문반사로 자..주문반사 음..그리고 일반 발사체 마법무기 마법무기? 마법무기? 전기 일단 주문반패는 없네요 자 돌파로 깨버리고 아 지금 얘가 해서 발리거 밖에 없네 발리거 잘 써야되는데 아 일반 발사체부터 보고도 뚫리려나? 어..상급저주 한방 써주고요 일단 마법때문실은 맞으니까 어 해골함 좀 가자 붓 slash 도투 아...뭐하고 있었냐 야... 야 한방에 죽었어 오케이 어... 죽어봐래 난 스프리드 아머 하나 해주자 그리고 어... 보컬라이즈 쓰구요 그리고 스펜을... 어... 스펜을 암마를 썼기 때문에 그... 내성고름이 4가 좋아졌죠 그리고... 얘한테 그거 쓰면 안될거 같은데 왠도...뭐... 아...여기다 쓰면 안되겠다 아... 자 돌파... 필요없는데 디스펠이 먹혀야되는데 마법적 보호를 없애려면 중문내조끼가 있어야되는데 중문내조끼를 에... 메모라이즈가 않았어요 아이씨... 밀리밀리로 해놨어야되는데 제발 어쩌지 지금 나한테 남겨진 선택권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일단 너는 도망가고 그림자문으로 어... 파이어볼은 지금 화면방패 때문에 쓸모가 없고 어... 자 이쪽으로 봐서 해골암작은 한번 더 쓰죠 야야야야 너 거기 있으면 어떡해 이씨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에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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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무적이 구체해 해골암작은 뚫지않았나 원래? 저거 물리공격으로 쳐서 뚫었던걸로 어후우 아 나이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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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지니시데시야 일단 자 깜빡이 우와 야 붕괴됐어 아나 진짜 하아 아니 정마법사가 스캐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를 보고 있었어 어허 예스? 예스? 내가 왜 그랬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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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에서 뭐 일단 화이어볼로는 어 저걸 끊을 수가 있어요 아 화이어볼로도 안되는구나 아니 이게 무적의 고치기가 없는데 어떻게 무적의 고치가 원래 그냥 기본으로 달고있는건가 무적의 고치는 흠 하아 아 자 일단 내가 돌파를 없애고 돌같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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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돌파가 무적의 고치에 아 죽는란척도 돼야되지 아 나이스 빨리 때려라 그냥 물리공격이 어 일단 이렇게는 그러면 상업적으로 그리고 형 진실했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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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야 진실이야 빨리 빨리 오케 빨 빨 빨 빨 빨 우와 츰 야 야 야 야 얘를, 얘를 다시 이 살런스가 먹힐려나? 안 먹히죠 주문내 조끼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주문내 조끼를 빨리 메모라이즈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네 주문내 조끼 어쨌든 석세스 니가 갖고있고 저게 지혜로, 지능으로 왔다갔다 하는거였나? 저게 지혜로, 지능으로 왔다갔다 하는거였나? 지혜로 왔다갔다 하는거였나? 음 스프베니지는 못쓰는구나 오거 파워 건틀렛을 쓸래가 없어 한 더 쓸래? 스프베니지 제 택 저에게 지혜로는? 도대체 저에게 지혜로는? 도대체 너 공격이 횟수가 3이구나 제작만 더 하구요 여기 마법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마법사 던전이라 그러면 주문내 조끼를 좀 메모라이즈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오! 어 깜짝이야 씨 썬드 고우 썬드 고우 야 나머지 나머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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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너 이거 하지말고 어... 야 이걸로 던져 이걸로 아깝잖아 두고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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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드가 1레범만 더하면 하... 1레범딱 딱 1레범남았어요 그레이터 웨어홀프까지 그레이터 웨어홀프로 변하는 순간 예...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이건 뭐냐? 골렘 제조식? 잠시만 골렘 제조식? 음... 뭔가 더 필요한거 같은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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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하번 하고요 어... 위...아래?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도 가는 데가 있나? 여...없잖아 지금 일방통행이야 저 여기까지 어... 위...아래?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네... 아이언 골렘의 제조가... 골렘의... 여전히 머리가 필요하다 여기 또... 뭔가 애들이 겁나게 많을거 같애 그냥 혹시 모르니까 뒤로 빠져있어봐 쪼금 정찰부터 하죠 저장하번 하고요 저장하번 하고요 유포인트! 시 바틀! 메이크웨이 빌라니! 흠... 바트 키킹! 폴 굿네에스! 웨어 민스크! 점포는 마이 소워드! 월 유 캐니벌! 테이베라! 파플링 워리어! 넥클레! 엔지! 얘네! 얘네! 얘네 두명이 마법을 쓸거 같죠? 웨어...어...어... 그럴거 같애요 시 바틀! 메이크웨이! 바트 키킹! 네! 저럴땐 어...얘한테 어...사일런스를... 아...일단... 상급저주를 여기다가 좀 덜어주고 바보를 만드는거지 자 상급저주 여기에 사일런스 사일런...어? 사일런...어...잠만...여기 사일런스가 없네 사일런...어? 얘도 사일런스가 없네? 얼레? 어? 어? 네? 응? 응? 자... 저의 마지막으로 오케잇! 사일런스... 아...시... 알아볼수가 없네... 고 고 가속 고 지금 여기서 가속 쓰기는 살짝 아깝긴 하지만 고 여기로 여기로 고 고 고 고 고 야야야 너 공격해 아 너 꺼났구나 내가 오케이 고 고 야 화를 막 댕기니까 애들이 그냥 저거 나가는구나 오우 안돼 웨에에에에에에 진실의 시야 써봤자 아이구 내가 진실의 시야를 써야 하는데 투명한 탐침 아 이쪽으로 와 errored 빨리 asylum 투명한 탐침 오케이 야 스톤스키 벗겨 스톤스키 벗겨 스톤스키 벗겨 오케이 야 니네 둘이 뭐하냐 서로 문 닫어 혼자 남아있어 아 미스크 저거 걸려가지고 자 경이로운 리콜 어 어 못 안갔는데 어 한명.. 한명은 어디냐 한명권 어디지? 세명이였는데 아 네명이였는데 어 스틸레토 오브 데마르체스 택송이 형이 뭐야? 사람포박 맞을 때마다 20% 확률로 오! 근데 당검 쓴 애가 없어 음 팔아 포박이면 정말 좋은 20% 확률인데 그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호여 어 오 야야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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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함정 걸렸어 함정 걸렸어 아유 여기저기 무슨 아우... 야야 도워ку ㄷㄷ 오케이 여어어억 15발을 연방으로 맞았는데 빨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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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우와 아 예예예 들어가있습니다 혹시나 함정이 또 남았을까 어 자 완치 하나 쓰고요 자 저쪽 구석으로 와서 좀 하루밤 자죠 애들이 지금 다 피곤해가지고 됐지? 오케이 자 하루밤 잘 잤어요 저장하구요 와 왕 IQ 공 Terrior 원 얘를 다 나오는거아니냐 undmai 아공이는 지 사용할 수 없다 어 잠깐만 한명이 화염좌왕을 하고 딱 니가 때과 화염저왕을 하는데하고 ивать 띠힛 아응 자 공격 공격 아 어 얘 아 얘 화살이었구나 화살이 없어서 자꾸 앞으로 튀어 난 거구나 자 화살 야야 볼트호 피어싱이 노이펙트야? 어... 인셴트 데인 화살을 써야 되나? 아 이것도 안되네 안되는거야? 아 이것도 안되네 플러스 2 어... 플러스 1목기까지... 그... 뭐... 면역이구나 자 이것도 도 자 발리고 너도... 어... 이거로 써야 돼 도도도도 아야야야야 활이... 안통해 자 세명... 됐어 어... 어... 여기 왠지 함정이 있을거 같은데 어... 어... 예스 자... 다... 오오 형 스톤골렘 클레이골렘 아이언골렘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What is my task?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여기, 여기 데리고 와서 잡는 게, 되겠다. 해야겠다. On my own,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야, 와봐.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with all, it shall be. Go! Go! 오케이. 아, 아이언 스킬 안 걸었네. 아이언 스킬 걸어주고요. 이리 와. 어, 쟤 못 온다. 쟤는, 어어. 야, 슬림. 슬림. Go. 어, 빗나가. 어, 탱글 이밖에 안 나왔어요. 아이언 스킬. 야, 너도. 같이 던져, 같이. 오케이. 너도 와. 하나 어디 갔어? 와.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응? 네, 안 돼. 내가 더 강한, 내가 더 강한, 내가 더 강한, 내가 더 강한다고 해. 쫄면,natural. 좋아. 야, 야, 여기 클레이 홀레몬은 제일.. 영향을 받지 않았대! Arbor prim. 잠깐만 면역을 아무도 안 봤는데? 어... 배기공격에 면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때리기 일어나? 어 됐다 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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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것도 안되는데? 분명히 아 이것도 배기공격인가? 야 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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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에어리 이 때리기 공격에는 면역이 아니죠 왜 배는대로 다시 붙어가지고 면역인가? 어우 맞고있다 너 이것도 면역이냐? 아 마법정은 면역이라고 했지 밀리콜이 하나밖에 없어? 왜왜왜? 아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아까 아아 아까 봉인에 걸려서 그런가 보구나 아하 자 한명 더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스톤골랜 나 더 좋아 하나 더 좋아 클레이골랩 아니면 스톤은 백이에요 면역은 아니야 여기로와봐 그 안아 여기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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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goodness 레벨업 존부 robri 딜뜰 uhh 刀 내가 필요없고 아 찍을만한게 없다 어... 싱글에폰 혹시 가까이 보면 쓸 수도 있습니까? 석탄에 머리 자 일단 완료 가죠 더이상 갈데가 없어요 석탄 하나 더 구했는데 어? 석탄 하나 더 구했네 석탄 하나 더 없었어? 이게 머리기? 어어 나왔다 기계 밖으로 나왔대 수호골렘 이하에는 신국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건 파괴되어야 합니다 자 저장하구요 여기도 함정있을거같은데 여기도 함정있을거같은데 어휴 저 잠깐 질날려 잠깐 질날려 저 어딜가는거야 저장하구 저장하구 저장하구요 I don't want to look through this 야헤이 오케이 야 그게 손치켜주겠네 얘가 마법이 안통하기 때문에 소고렘이 What is my task? On my honor I will do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with all speak? It shall be 오 다이아몬드 주문의 초키 다 있는거죠 자 주문의 초키는 너 없지 않냐? 없지? 내 지능 어쩌고저쩌고 하지마라 오케 3레벨에 어 니가 주문 내 조끼를 아니야 내가 주문 내 조끼를 음 여기방은 뭐하는데지? 아 여기도 방에 하나 있었어 I will do my best 아 뭔가 소수기기 같은데? 야 다 가봐 보통 어 함정은? 화염이야 야야 자 함정으로부터 아니 화염으로부터 여긴 어 찍는대로 다 되는데? 혹시 이거? 오 아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제가 잘 찍은거야 아니면 아 이런경우도 있네 저게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건가 그럴수도 있겠죠 자 잠깐만 하구요 어 잠깐만 문 내면 바로 애들 공격수 올거같은데 일단 보컬라이즈 그리고 스피드 랑어 그리고 스피드 랑어 그리고 아이언 스킨 아이언 스킨 됐어 로스톤 스킨 스킨 로스톤 스킨 못보자 차가거룩도 보고 기본적인건 일단 나와 오케이 자차차차 으잉? 아무도 없잖아 이씨 아아아아 아무도 없었어 아아아아아아 오오 있잖아 라보크 오오 이긴 있었는데 오오오 어 아유 나 이걸 안했잖아 아 이런 향상된 마법외피 이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에서 보호 그리고 주문소거 그러면 물리공격은 저걸 막히고 에너지에서 보호도 화이어볼이 안되고 주문소거로 대상마법으로 되어있는건 안되니까 저걸 다 하려면 디스펠인데 디스펠이 통하지 않을 레벨일거 같애 마법관통 쓰고 마법관통 쓰면 될거 같은데 야 내가 쓸까? 내가 쓰고 너는 왠지 투명했을거 같은데 지금 해골함정 하나 날리고 나머지는 공격 음 넌 곤충 하나 쓰구요 뭐 때리고 자 이제 권 tr ㅎㅎ 오케 고고고고 멘지 미사일 자 멘지 미사일 세례 네 영원의 절반가량의 시간 영원의 절반가량의 절반가량 영원의 절반가량 영원의 절반가량 지금 다른 차원에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의 절반가량 영원의 절반가량 영원의 절반가량 병원의 절반가량 포일모프 셀프 다이아몬드 나 되게 많은거 같은데? 10개... 아니구나 스타자팩이가 되게 많네? 이건 뭐냐? 뭔바 저것도 비싼건가? 저장하구요 악마의 심장이 둘중에 한군데 있겠죠? 어... 리저드맨? 하... 리저드맨이야 요언 요언슨 앗 쇼어 서비스 자 혼란... 소고요 감소 그리고... 으음... 아 실명 실명 너 에이씨가 맺으냐? 일단 나뭇껍질로 심생 죽자ㅋ자기 Bo- 간속에... 야아.... 뭐 이기는거지? 오우 화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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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이 이거 말고 또 있나? 없지? 그럼 이거 일단 묵혀나 화신이 잘 안나오는 마법일전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진주? 쥐고 야 꽉 찼잖아 어 이렇게 팔구요 으아 볼트 너무 많다 으아 볼트가 일단 내가 갖고있자 이게 끝인가 본데? 되게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여기에 어..있네요? 여기도 뭐 다른 생물이 딱 있는거 아냐? 그럴거 같은데? 잠깐만 아 혼자서도 들어가는게 가능하네? 어.. 어어.. 버섯돌이네? 어..어디.. 시바 밖으로 나갈.. 나갈 만한 데가 없나? 됐다 클라우드 킬쓰고 쟤는 못 못 죽이거든요? 바로 죽았네? 흐흫 이거는 내한테 주고 이 짜리 슬링이라.. 자 팔거.. 가죠 저기도 여기도 아닌가봐요 아까 그.. 내려가는 길을 그쪽으로 가는거 같애 야..이.. 요거 이.. 프랑스피아는 어.. 굉장히 상당히 크네 생각보다 어.. 다른 스트롱홀드.. 어.. 크리스는 되게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기네요 역시 마법사가 주라서 그런가? 신경을 많이 쓴거 같애 에어.. 예.. 제 PHP을 봐봐요 이메일이 말투 있어야겠네 에어.. 이 등장..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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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이걸 내가 안.. 안 써놨죠? 제가 써놨어 클레리 파멜과 사일런스 클레리 축복.. 아니 축복 축복 축복과 성악 축복 그리고 상상된 투명함 플러스 나무 껍질에 챔피언의 힌만 많이 했죠? 자 저장 한번 하구요 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걸 항상 그 나갈때가 처음 나갈때가 가장 위험한대죠 위험한대죠 아 이거 봐 일단 자 자 어 나는 안돼 나는 안돼 어 메이지 얘는 침묵됐고 통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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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침묵됐고 둘 다 걸렸어 둘 다 걸렸어 고 고고고고 야 보컬 라이즈인가? 야 둘 다 보컬 라이즈 했어 와아 야 근데 침묵 걸렸는데 보컬 라이즈를 쓸 수가 있어? 어? 아니 보컬 라이즈가 침묵상태로 쓸 수 있나? 어? 아 그런가보네 일단 돌파로 아 주문 내쫓기로 얘 싹 없애버리고 어 돌파로 없애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투명화야? 이게 투명화야? 오케이 주문 내쫓기 주문 내쫓기 했는데 주문이 하나도 안 내쫓아졌어 히 자 빨때려 빨때려 반사전 안 돼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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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역시 그 벌레 오 그 일부러 핥힐 것 같지? 죽겠지 뭐 오케 링 오브 더 램 히 성문을 부수고 적을 박살리기 풍..충분할 정도로 힘으로 힘을 앞으로 쏘아내는 거네 뭐 스카이링의 그 풋스루다처럼 그 스카이링의 그 그 램이 그 그 음흠흠 좋아 저장하구요? 예스 여행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전체 할 수 있어요 전체 할 수 있어요 여행을 지켜줄지 그 시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전체가 제가지ielen Coronavirus 여행을 지켜줄 수 있어요 얼음 공간인거 같은데 저장하구요 저장하는게 조건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자, 고우! 이리 와봐 야, 오다와라 와봐 왜 오다 말아 자, 클라우드 킬 한번 부르죠 안와 죽었네 어어어 온다온다온다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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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클라우드 킬에 영향을 안하나? 잘해봐 잘해봐 내 눈을 깔아 눈을 깔아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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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존경 야, 없어져 빨리 아, 클라우드 킬 그, 지속시간이 상당히 길어 아니, 끝이 아니였어 고우 어어 넌 왜가 야, 저기 딱 숨었어 야, 안와 와, 와봐 잠깐만 아, 화살이 부족하네 아, 도대체 됐어요, 아아 이건 또 연결되는 길이 있네? 디펜스 이거는 있어봤자잖아 팔굴에다 자... 냉기화살 넣어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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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나가는데 연결되어있는데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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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뭐야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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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클라우드 키를... 딱 여기다 쏘면 되겠는데? 오케이 클라우드 키를 여기까지 와서 끝에다가 나와! 나와봐 포박돼가지고 그대로 있는구만 마법은 저항력도 있네? 이에에에에에 Bee도 왠지哪裡 하네? 외에에에에 하필 거 같아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ığ 오오오오!! 야 안개 됐어요 또 저 지긋지긋한 놈 이프리트 아 정말 싫어 이프리트 자야야 빨빨리 싸 싸 싸 싸 싸 그래 오케이 어유 지글지글한 이프리트 이 정도는 어 들어가서 죽이자 여기도 가는게 있네 야 다트가 칠판을 무슨 다트인데 아 플러스 5 다트구나 오 이거 데미지가 괜찮네 자 그럼 데미지가 5 플러스 인가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네 어 무적위 우체다 무적위 우체 나 스피릿 타머 나 스피릿 타머 아 이거는 팔죠 스테프 오브 파이어 스테프 오브 에어 야 이거 종류별로 다 있겠구만 스테프 오브 썬더 그럽니까 스테프 오브 썬더 스테프 오브 에어 스테프 오브 그러면 파이어 다 있는건가 어 전기 공기 불 냉기 스테프가 에어 스테프일텐데 냉기가 자 스테프 오브 스테프 오브 스테프 오브 자장한 번 하구요 Hammer 이거는 Clinton 이제 예작 일단 저 gospel 눈앞 잠깐만 근데 콩사 쟤 쟤네 지금 못 오는 것 같애 막혀서 나도 못 가구요 어어 쟤네들한테 마법은 안통하지 감속은 통 안했는데? 예 당연히 안통하죠 음 음 요언언슨에ちょusz 서비스 연언언슨에ちょusz 서비스 어 쟤드기 공급은 되나? 소굴렘 씨씨알 도 안먹히는데 아 이게 안돼요? 어 그렇다면은 어... 얘네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지금 얘때문에 지금 막혀서 못오는거죠? 곤충대도 당연히 안되겠고 장거리 모기는... 슬링은 되나? 슬링 던져 안돼 안돼 슬링도 안되 클레이시고를 내면 되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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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도 안되 어... 아이 이것이.. 이것 어떻게 하냐? 당연히 클라우드킬라를 같은것은... 먹히지도 않을거고 물리공격만 먹힐텐데 왼손 곧 그 뭐야 모든 함스타나 양쪽 곧 이쪽으로 야 민스크 받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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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법이 없다 아아 어 해골함정도 안먹길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먹길거같애 어 가속을쓰고 잠만 저장 아 그거 저장 안되지 이거쓰고 가속을 을 을 을 을 을 을 아 이것도쓰고 가속을쓰고 그리고 버프다 받고 이러면 어 거기쓰고 이걸로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아 힘들다 힘들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대 와 야 큰일 와 와 와 와 씨 야 아 위험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통하고 아무것도 안통하고 아 이거로 딱하냐 주인공이 나타야되나 마법은 당연히 안통하구나 마법은 당연히 안통하구나 소환소밖에 없는데 하려면 소환소밖에 없는데 하려면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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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나 혼자 괜히 나대다가 이거 갖춰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못가요 크흫흫 못가 어 어 지나갈 수 있나 아 으으으으으으응 덩치톤놈이 막 막 막고 있어가지고 네네 구원 조상 엔 Cass 엔 그리 멈출 엔 칫 엔 엔 엔 아 일격 핫살로 버프 떡칠하고 엔 스태프로 하아아아 아 스태프로 마닛만이 때려야겠는데 아 이게 뭐 상황이 답답하다보니까 스태프도 스태프로 많이 많이 때려 오 잠깐만 소환수가 있잖아 오우야 잠깐만잠깐만 어 소환수가 있죠 싸워 고고고고 오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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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오케이 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야 에너지 다는거 봐 얘네들 오 오 오 잠깐만잠깐만 나도 좋겠다 어 얘도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예아 아 이게 아냐 이게 아냐 야 한명씩 한명씩 그러다가 야 봐봐 오 오예 다 오지마 다 오지마 다 오지마 다 오지마 야 막어막어막어막 åt 아유 야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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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40 요 잠깐만 40 피해를 줍다온? 줍다 와 야 요 굉장히 쎈데? 화이온린 멘탈 야 근데 나와자마자 죽으면 안되는데 아 오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에이읽 빌어먹을놈들 이스톤 골렘 나한테 기회를 안주는구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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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골렘 때려 그렇지 아우 그냥 느려져 아우우우우우 아이씨 아우 나오자마자 죽겠다 나오자 정말 나오자마자 죽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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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저 아이씨 이야 나 잠깐만 내가 몸빵을 좀 하고 내가 몸빵을 좀 하고 그 엘리멘타리 때릴 수 있게 근데 몸빵할 게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최대한 뻗어요 야 공격 공격 내가 뻗을게 공격 공격 오케오케오케 공격세 공격세 아 공격세 스톤 골렘은 스톤..어우 되네 공격세 공격세 한 번 더 공격 공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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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제 하나 남았나? 이건 만화 개념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도 이게 있어서 만화 개념이 아니라 얘만 죽이면 되네 어 어 역시 아이언 골렘 음 요니언슨 이어 서비스 아 아 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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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연히 마법정 안맞아요 나는 한 왕님 어서오세요 42192 여기야 oh 방어 할 수 있는게 오와 음 너 너 해골함정도 안맞지 예 해골함정도 끄덕도 없어요 마법을 맞지ż 않아 스톤 스킨이 아직 있긴 한데 스톤 스킨이 아직 있긴 한데 얘랑 같이 아 근데 얘도 지금 아 스톤 스킨인 것 같이 거기서 같이 스톤 스킨이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걸 넣어놓고 다 댐벼 다 댐벼 여자와 주인공을 덤벼덤벼덤벼덤벼덤벼덤 다 때려 다 때려 지금 내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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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때려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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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스크 31피해 대박 야 역시 민스크야 쟤는 배기공격은 무적이 아니네 아따마인트는 아 다행이네 어 몬스터 가까이 됐는데 아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이 쪽感謝 역시 연을 생각하면 ngb 야 그 시체 RHíp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일단 오히려 덧차킥IRZ 리밍 오브 프리엑스 오 좋아 리밍 오브 프리엑스 리밍 오브 프리엑스 리밍 오브 프리엑스 이거 빼고 이거 빼서 주고요 이거 빼서 주고요 오케이 네 오오오!! 일단 쟤네도 쟤들도 죽이기 전에 죽이기 전에 전에 전해제 자 예, 그, 한번 메모라이즈를 하고 어 감석 없애고 이걸로 해고안정 하나 없애고 멜프를 하나씩 더 아, 저기 나타났잖아! 아하하 나 진짜 잔생기들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리 파이홀 해굴암장 아 여기 여기 너무 가까이 탔 죽겠다 해굴암장 상델배 너도 해굴암장 해굴암장에서는 없잖아 예정미사일 좋아 아유... 좀 쉬자 야 너희에서는 잠도 없냐? 잠을 좀 자면서 그.. 야..그림재마 어차피 예약까진 모를거 같으니까 여기까진 모르고 감정조정으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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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즈니스타드 없나? 제 아따 힘들다 힘들어 어어 오케이 저장 저장 자 들어가서 아담한튼 골렘 골렘들 좀 싹 찾고 어..생활에 저기있었죠? 일로와 우리 둘이서 멜프로 다 죽이자 하나 더 하나 더 버스 더 됐나 예 공격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아아아 시작 시작 거기까지 한번더쌈 자 한번더 마 죽어라 저기 오케 오잠깐잠깐잠 자 여기까지 하고 아담하인트는 의미는 아니죠 딱 맞췄네 여기까지 고 고 고고고고고고고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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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 없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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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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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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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야 고고고고고고고 아니 뭐 뭐하는거야 지금 야 비켜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됐다 좀 좀 많지 가자 가자 모자님 모자님은 아직까지 안자고 뭐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고 아 클래어 왜 이렇게 하는거야 이리와라 누구야? 아따 얀 진짜 짧은 다리 진짜 자 재생한번 하구요 적들이 어디있나 좀 보고 뭐 별로 센 애들이 아니군요 어 어 잠깐만 완전히 꾸할 필요는 없잖아 쪼금만 뒤로 얘네 등키지않을 정도만 얘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면 오면 오면 오죠 공격하지 야 너는 왜 직접 공격하냐 다트가 없어 자 운딩인가 얘 다트가 지금 스터링 스터링은 좀 아까우니까 어 어 사.. 20초 안에 20됨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야 미스크가 걸레 떼쓰니까 뭔가 이상하다 아 형은 왜 근접무기를 무사히는거야 고 고 고 이리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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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영봐라 쿠파루눈 그 의상 길이 없나? 못 가느냐? 이 녀석은 메시멜에서 한 번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네 자 이즈에다가 자리 잡고 좀 넓으니까 저쯤에다 자리 잡고 뺑뺑이 돌리죠 화살이 충분한가 모르겠네 자리 잡아라 빨리 어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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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 will do my what you with all of them 어 쟤 뭐야 마오레지? It shall be 구울이네? I will do my it shall I will do my what you with all of them 와 아 잠깐만 잠깐만 쟤 공포 쓸 것 같은데? 어? 공포 와마 와봐 으으으으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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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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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하는 거야 포스트하우 썼어? 오케잉 와와와 빨리와 빨리와 쟤 누구야 티나린 절망에 몸떨어라 인간들아 내 유식을 감히 방해하다는게 그래그래 알았어 티나린은 사고로부터고 자 빨리 같이가서 버프를 갖죠 응? 사걸로부터 보고 빨리 빨리야 내리라 빨리해라 아 나 못받았어 나 못받았어 아아 제그랄 아 못받았잖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음 음 음 일단 쟤는 마법도 쓰고 물리공립도 얻는게 되기 때문에 저항력 음 일단 내 그 상급저주 자 자 됐어요 그리고서 사일런스 오오오오오오 다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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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야 안 돼 x3 안돼 어어어어어 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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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해 아아아아아아 이 미친 누구 누구야? 너 누구 누구 따라가는데 얘 얀? 아아아아 야 쳐쳐쳐 오케 에이 두고 말 따라 그치 치료하고요? 음? 오케 빨리 빨리 치료해 으아 데몬의 심장 아 하지만 이거 얻었다고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